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. 이 글의 요지인데요. 요지는요. 여기서는 우리 as, as를 이용해서 비유를 쓰면서 이 글의 요지, 포인트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서 as, as 들어간 우리 비유 들어간 여기 as, surely as 여기만 확실히 이해해서 바로 정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chemical signals would flood our eyes. 자 그럼 이렇게 화학신호라고 하는 것이요. 자 우리 눈에 flood, 이렇게 막 물밀듯이 올 거다라는 표현되겠습니다. 자 마치 모인 것처럼 sound, 소리가 overwhelm, 압도하는 것처럼요. 자 우리의 귀를요. at a cocktail party. 자 우리 칵테일 파티에 가면, 칵테일 마시고 하는 그런 파티에 가면 이런 소리가 우리 귀를 이렇게 압도하는 것처럼, 자 그럼 이 뒤에가 이제 비유 표현이죠. 이렇게 비유를 써서 일부러 앞에 있는 요지, 포인트를 강조하는 거거든요. 그럼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, 어 칵테일 파티 가면은 우리가 막 소리가, 귀 막 이렇게 압도하는 것처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, 아 바로 이런 화학신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막 물밀듯이 밀려온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. 자 그럼 이 글의 요지는요.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정답 2번 가서 세상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한 화학신호가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여기를 우리 비유를 써서 강조하는 메인 포인트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